자 이번 시간에는 방송하기라고 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방송하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자 여기에 한 3개 정도의 스프라이트를 제가 배치해 볼게요.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. 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말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이 첫번째 캐릭터는 말하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말하구요. 자 두번째 캐릭터는 말하기에서 2라고 말하구요. 자 세번째 캐릭터는 말하기에서 3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고양이는 이 고양이를 제가 클릭했을 때 이벤트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로 이 고양이를 제가 클릭했을 때 자 여기 제어에 있는 아 이벤트에 있는 어 여기 있는 방송하기라는 것을 가져옵니다. 그리고 메시지는 어 숫자 번호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제가 이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번호라고 하는 메세지가 방송이 됩니다. 자 그러면 그 방송을 여기 있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스프라이트들이 듣고 자 이걸 선택하고 자 번호를 받았을 때 번호 방송을 받았을 때 자 여기 있는 요 서린도 이렇게 되고 아 제가 잘못 올렸네요. 아이고 자 다시 할게요. 자 서리는 2번이었나요? 예 3번이었네요. 그리고 이벤트로 가서 번호를 받았을 때 그리고 6번도 번호를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.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고양이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? 자 여기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번호를 방송하겠죠. 자 그러면 그 방송이 이 고양이가 번호라고 소리를 지르는 셈이에요.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기가 번호를 받았을 때 즉 고양이가 번호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록들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죠. 자 클릭해볼게요.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? 이 친구는 1 이 친구는 2 이 친구는 3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이것이 바로 방송하기라는 겁니다. 그래서 방송하기가 하는 역할은 어떤 어 스프라이트에서 일어난 일을 스프라이트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을 다른 스프라이트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싶을 때 다른 스프라이트들을 이렇게 동작하고 싶을 때 바로 이 메세지 라는 것을 방송에 방송으로 예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. 조금 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말하자면 이 사용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 말 좀 어려운 말이고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해 못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하지만 방송하기가 무엇인지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 자 이렇게 해서 함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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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